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로 선보이게 됐는데 넷플릭스로 선보이게 돼서 선보이게 돼서 사실 더 여러 많은 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께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준영이 계속 나쁜 놈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건 이준영씨 질문입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 대답을 지금 이준영이 할게요 네 이준영씨가 할 거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?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두 작품을 찍고 나서 제가 어디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마다 항상 수근수근 돼주시고 그랬던 기억들이 많은데 이번에 공개될 황야를 통해서는 아 저런 친구에게 순수함과 귀여움이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질 것 같아서 기대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작품이 공개되고 나면 또 이제 다니실 때 많은 분들이 어머 어머 귀여운 그 친구 이러면서 그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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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